구원론 여섯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은 맨 처음 창세기 7장 1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부르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고우라고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 보면 들어오라 하나님이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초청해 들이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come into the ark 그래서요 방주로 오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기 7장 1절로부터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come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하거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한 원하는 자는 갑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 성령과 신부가 불러요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300여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시는지 몰라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지금도 애타게 부르셔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실패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다음에는 직업으로의 부름이 있어요 그리고는 성직으로의 부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름이 있는 중에 구원으로의 부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따로 떼어서 공부를 하고 이 시간에는 직업으로의 부름과 성직으로의 부름 두 가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업으로의 부르심 이 직업이란 말이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해요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vocation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vocation라는 말의 원음은 원 의미는 부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vocation 그러면 소명이란 말이 있고 직업이란 말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이 직업으로 불러주셨다 그래가지고 천직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업으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또는 밥을 하는 식모가 하는 일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어느 곳에 나를 세워주셨던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로렌스의 성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절어요 여러 군데 직업을 구해봤지만 금방금방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수도원에 가서 몸을 외탁했더니 청소하는 일을 시켜요 이분이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든 죄악도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수도사들의 구두를 닦아주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크리스도로 빛나게 하옵소서 나중에는 밥을 만드는 그러한 부엌이를 했어요 소금을 음식에 치면서도 하나님 내가 소금되게 하시고 맛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밥을 만들면서도 하나님 수도사들이 이걸 먹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당을 썰든지 구두를 닦든지 음식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항상 기쁨으로 일하는지 고대계 일하고 훈련 받는 수도사들이 이 밥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 위로를 받아요 그분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중에 이 수도원에 원장을 추대할 때에 이 사람이 원장까지 됐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직업관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골로세 3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눈가리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또 무슨 일을 부탁받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신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난 우리 집에 가정 배경이 없어서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한다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눈가림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사람이 인정해요 높이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도 소명감이 없으면 그 직업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주인도 속이고 또 동료도 속여가면서 어떻게 내가 돈을 벌까 불법을 해요 부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도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삶 어떻게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건 물론이요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사업이든지 또는 어느 직장에서든지 잘 될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카네기가 굉장한 부자여 강철왕이라고 이름이 났어요 그가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관심이 누구를 후임자로 세울까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뜻밖의 그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던 사람을 회장 자리에 앉혔어요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으면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할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맡겨진 것 이상으로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해 청소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화단도 갖고 내가 보니까 사람이 언제나 성실했어 그래서 내가 그를 비서로 시켰지 그랬더니 항상 나의 일을 체크해 가면서 내 일에 지장이 없도록 어떤 때는 내가 밤늦게까지 책상을 지키고 있는데 보니까 퇴근을 안 해 아니 왜 비서 퇴근을 안 하나 회장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퇴근합니까 그러며 열심히 일해 이와 같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회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하겠는가 그러므로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후계자다 그랬어요 출신 성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 소명감으로 일할 때에 이런 귀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직으로의 부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전도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불러주셔요 그래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고기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설교했더니 삼천명이나 낚아요 사람을 주님 앞에 끌어와요 다음에 설교했더니 오천명이나 회개해요 이와 같이 세상에 일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성직에 임하게 하시는데 구약에서도 아모서가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목자이며 나는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들 중에서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기시는 성직으로 불러주시는데 이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 입학할 때는 목사가 된 것 같아 아주 뜨거운 열심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2학년쯤 되니까 자신이 별로 없어요 장로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졸업반이 되니까 나는 집사 자격도 없을 것 같은데 뭘 못 배워서가 아니라 배울수록 알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갈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불러주시다니 감사가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성주를 짓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의 거하거늘 하나님의 복괴가 아직도 천막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아 참 임금님 좋은 생각 하셨어요 그대로 하시죠 그리고 나단이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기를 너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집을 짓지 못한다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짓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하물며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 전쟁의 사람인 거로 평화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너는 합당치 않다 내 몸에서 나는 내 자손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는 아들을 위하여 금, 은, 백향목, 돌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나의 집을 지켰다고 하는 것 내가 참 기쁘게 받는다 내가 오히려 내 집을 세우리라 내가 내 왕권을 아주 공고하게 굳건하게 해서 내 후선에 대를 이어 왕이 나게 하리라 솔로몬만이 아니라 르호범만이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 태어나도록 복을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참 복 주시는 것을 받았을 때 다윗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이 무엇이건데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수록 겸손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직에 입하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고린전서 9장 27절에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킵니다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부흥해요 또 부흥강사로 나가면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종이라고 높여져요 교만이 싹 틉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 않냐 하는 교만 때문에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신자들이 목사님을 흠모해요 특히 여자 신자들이 목사님을 흠모하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이성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내가 이만한 교회를 만들었으면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내가 대표가 되지 않겠냐 총회장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을 끌어내리고 어떻게든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명예심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지으셨던 천사장이 타락한 이유도 교만이에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그는 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꿈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아담 하와에게 내가 그 맛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하므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아담 하와가 죄인되었고 그 죄의 얼이 온 인류로 죄인되게 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겸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었어요 성직으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11.2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하나님이 불러쓰시는 존귀한 지귀에 올린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불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성직으로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귀한 책임을 직임을 맡아 수고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어제도 저 브라질에서 선교하다 오신 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신자였는데 두 달 만에 목사라고 그러고 나타났대요 그래서 당신 어느 신학교 됐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나 목사 됐으니까 우리 동네 오지도 마시오 하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성직이 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는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구원을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겠다고 하는 이런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 성직에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명예로 알아서 직업으로 알아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라고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바로는 갈라데교에 편지하며 5장 24절에서 크리스토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포함해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완전히 나 자신 내 육체는 물론 내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밤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죽는 삶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막히신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는 칭찬과 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수고로움과 이 고통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환란은 장차당할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큰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통스러운 참 나근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지만 바울사도가 디모대 후소 4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쳤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경주가 마치는 날 선한 싸움이 끝난 그날 의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위하여 헌신한 성직자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구원받은 자를 영접하시고 행한대로 상주시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또 특별히 기름부어 세우신 존귀한 성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소집사님들 또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